두근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입니다 겁나히 맛있네 이렇게 맛이 좋다는 느낌이 낸 느낌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을 먹고 있어요 사장님 잠깐만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을 먹는거에요 지금 겁나는 맛있습니다 제주에 무슨 물? 삼다수는 절여관하는 인걸령 센터의 물인데 우리가 성산주에서 여기까지 1시간 40분 만에 왔습니다 1시간 40분 보통 타는 사람들은 30분 20분이면 오는데 오늘 초보 두 명이 따라와 가지고 아니지 나도 초보는 아니지 진단 종주도 아는 사람이 뭐든 뭐 초보지 1시간 40분 만에 오셨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걸로 가는데 와 가면 1시간 40분은 그냥 못 가지 이렇게 이렇게 돈은 안되네 이곳에서 가면 제가 2시간 늦게 열리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초보라도 1시간 20분 만에 오는다고 말이 안되지 그거는 여기까지 1시간 40분 만에 왔다니깐 여기까지 1시간 40분 만에 왔다고 지금 예 대단하십니다 빨리 왔는데 나는 내 생각에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왔죠 빨리 왔죠 빨리 왔죠 아니 저 두 분이 이 두 분이 지루산 종주도 못한 초보들이거든요 잘 하시는데 그래도 1시간 40분 만에 아니 평생에 지루산 종주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루산 종주를 안해서 말을 말라 이거지 지루산을 잘 탄다고 해도 지산 종주를 안하고 그렇지 산 도사라고 할 수가 있지 지루산을 명암이 내밀면 안 되지 저도 지금 처음 종주하고 오는 정무동에서 정무동에 사서 정무동 왔어요? 네 어제 땀으로 모욕을 하셨네 연화천물이 제일 차가운 것 같아요 연화천물도 좋죠 연화천물도 좋죠 연화천물도 좋죠 연화천물도 좋죠 그 건물은 엄청나게 시원하지 네 물이 되게 차가워요 연화천물도 좋고 인걸령도 좋고 선비삼도 맛있던데 선비삼도 있네 네 선비삼 솔직히 다 좋아요 여기는 지루산 문은 다 좋지 맞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이거 선생님 한번 쳐봐 왜요? 어디서 어디서 여기로 말했어요? 백무동 어제 백무동 어제 밤에? 네 최종 4시에 천안 봉 찍고 정선 봉 거쳐서 천안 봉 찍고 다시 정선 봉 하고 벽선영에서 자고 벽선영에서 자고 네 오늘 출발해서 연화천물도 거쳐서 여기까지입니다 연화천물도 거쳐서 그리고 성삼제까지 가면 끝이죠 성삼제까지 가면 끝이죠 성삼제까지 가면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집은 경기도 성남에서 성남에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오셨어요? 네 와 혼자? 차는 어디서요? 차는 어디서요? 대단하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찍고 계신거에요? 하하하 여러분들이 보고 오세요 하하하 하하하 아니 뭐 밥은 거기서 먹고 네 밥은 그냥 대단하십니다 보세요 혼자 이렇게 왔다 오잖아요 많은 분들 오셔도 재미있고 좋네요 그렇죠 하트 덕소령 연화촌까지는 사람 별로 안 다녀갖고 아 그렇지 별로 안다니죠 여주는 몇 가지는 사람 많아요 여주는 사람 없지 계속 끊임없이 반야봉만이 나시는거죠 네 가세요 자 안녕하십시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하하 저분 성남에서 오신 분이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럽시다 아 여기있게 살아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맞습니다 세상은 뭐 기려고 사는거야 재미있게 살아야지 뭘 힘들게 사면 안돼 아니 누가 힘들게 사냐고 지금 진짜 그걸 좀 재미있게 살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알았어요 어이 강몬리 앉아 그거 주라니까 그거 뭐 맥주 있다메 너기 되게 많았잖아 다 맥주 많이 났어요? 어 그냥 맥주를 마시고 아 난 저기 먹을거야 이야 이거 하나가 둘이 나눠 먹기도 되겠다 아 저기 있어 여기 어디 아니 이거 하나가 나눠 먹으면 되지 이거 하나 둘 다 먹으면 아 짜은거라 이거라 짜고 됐지 이거면 되지 강몬림 우리 이거 나눠 먹읍시다 우리가 무슨 뭐 어 어 주나라님 아니고 녹았습니다 봐봐 녹았어요 녹았어요? 네 우리가 지금 주나라님 아니고 지금 그 음료수를 먹고 있습니다 어 으 폭발한다 조심해 빨리 따라와 그러면 강몬림 난 나는 쇼 좀 먹을거야 사람들 술 먹는건 금지인데 아니요 저 그런것은 그 사람들 많은데서 먹으면 안되고 자 다 먹었네 그 하나하고 하나하고 둘이 먹자 이것도 있어 아니 됐어 그거는 지금 아따 겁나 시원하네 떼떼 올라가서 아 아따 시약이 겁나 시원하네 떼떼 올라가서 그거는 내려가서 응 뭐지 그리고 내려가면 다 따뜻해져는데 아 자 우리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아 질산 임걸령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한잔합시다 자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반갑습니다 네 이야 이 질산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림 這 으응 행복 아닙니까? 아이고! 지금 이시간이네 땅이 쫙 안좋아 와 이거 딱 물러갔뿌네 국립거에서 숯먹는다고 자꾸 그러면 안된다 법에 걸려 이거 맥도 안좋아 맥도 안좋아 여기가 뭐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 저 그 저 국립공원 직원 받고 숯먹 발부 해볼게 진짜? 요새는 공무원들이 법대로 해버리네 법대로 해버려요 네 안받아요 받으면 이놈의 틴스가 안잡히거든 뭐든지 이놈이놈 다 받으려는데 그럼 교동먹이 걸리면 뚝뚝 끓는거야 왜 왜 이제 떡을 먹어야겠습니다 가져온거 자기가 먹고 먹어야지 떡 많이 가져왔어요 먹으세요 아 맛있다 이 산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건강하다는거 내가 건강하다는거 그게 최고에요 내가 최고고 건강하다는거 아까요 이거 싸게 샀다고 저 자랑해 뭐요? 신발? 신발 새로 샀어요 짜지 나한테 자랑해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이거 안 바꾸냐고 바꾸세요 나 안 바꾼다고 했어요 나 안 바꾼다고 했어요 이제 바꾼... 이제 바꾼... 또 또 바꾸라고 나 어찌라고... 그건 장산용 오케 뭐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좋은거지 비싼거 이거 이거 싸게 싸게 하면 비싼거지 비싼거를 싸게 산거지 삼나 웃기네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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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사줄게 비싼거 싸게 사야지 그래야 기술자지 아... 떠나먹어봐 어머님 우리 마라한테 밥하고 고추, 마늘, 김치, 된장만 있으면 되는데 사진도 안될까? 다 빵에 하나 사고 와 하하하하 오늘따라 뭐 엔니라도 큰소리 바빡긴 한데 지금 시간 1시가 됐답니다 내가 내가 이제 저녁에 가틀을 두개 다 잊어먹었는데 5만원 주라 이제 이제 해갖고 아파 물 먹듯이 마시고 있는 우리 배터리님 지금 배터리 용액을 넣고 있습니다 물이 당입니다 당 물이 아니고 당 배터리님은 지금 물 먹듯이 냉각수를 넣고 있습니다 입에다가 냉각수 당을 붙여먹고 있습니다 응 빨리 먹어 아 이제 마라 좀 이쁘게 좀 해 봐줘 난 냉각수고 하하하하 왜 가나 배 불러요 난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 밥을 밥이 최고야 밥이 최고인데 하 예 야 가라 몇기로 Nabesta니까 10kg? 넘은게요 넘게 남죠 넘게 남죠 왜 넘은죠 어 한 13km 정도 내려먹길래 응 여기는 지리사 아래 반야봉 바로 밑에 노두봉 바로 밑에 해서 맛있는 점심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뭐 집으로 안갈거에요? 산으로 갈거에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 아까 알코올 참 맛있습니다 오늘 맥주 하나 가지고 둘이 하나 먹으면 되요 이 사람은 저거 먹으라고 우리 다른거 가지고 와 일단 내려가서 저거 봐 마시게 나는 둘이 하나씩 먹으려고 하던건데 아이고 내가 생각 안되겟더라고 아침에다가 물하고 이거 하나 이따가 먹으러 가고 나서 먹어 아니 먹으러 먹으러 먹으면 안되지 화개제에서 문 대표 쏴서 먹고 또 한 번 먹고 우리 차이가 맥주 많이 마시는데 뭐라고 일단 식을때 모욕할때 아니 이게 모욕하고 나면 바로 가는데 새로 가는데 미리 먹어야 되네 응 아니 거기 하기 전에 먹어야 되네 되죠 네 그래 내가 또 먹을건데 거의 9.1킬로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 2시간 3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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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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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배터리님은 지금 배터리 용액이 빠져갖고 지금 힘이 빠졌는데 용액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와 우리는 냉각수 먹고 냉각수 냉각수 아닙니까 산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건강한거에요 최고 건강한 사람은 산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산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건강한거에요 그럼 아 배불러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래? 천천히 먹어야지 응 나는 먹을 때 빨리 안 먹고 밥을 먹어둬 밥을 먹어둬 밥을 먹어둬 먹고 밥을 먹어둬 밥을 먹어둬 완전 술집 스타일 빨리 안 먹어야 돼 밥 한꺼랑 먹었는데 30분 밥을 먹어둬 밥을 먹어둬 그렇게 빨리 먹으면 어차피 찐 살은 빠지지는 않아 끄고 유지만 해야지 그니깐 그니깐 살살 잘 타는데 참외를 썰어 주겠습니다 네 난 살찌해 먹으니까 응 살찌해 먹으니깐 그렇죠 자 이거 뭐 잠으로 우리는 좋은 세상에 와서 지금 먹고 있고 칼을 꺼내야지 칼로 칼로 우리 팀 다 갔어요 우리 팀 다 갔어요 우리 팀은 반에 한번 가려고 빨리 갔어요 자 3등분으로 정확하게 잘릴테니까 깨끗이 있었으니까 먹으면 되요 참외가 크기도 하다 참외가 엄청 커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구 나는 다 깎어 왜 깎이는 뭐 깎어 이렇게 먹는거지 참말라 진짜 뭘 자 공평하게 잘랐습니다 강물님 귀염비 가운데 먹으세요 나 그 얘기 아니여 우리는 사이즈 먹었어 나 그 얘기 아니여 그거 아입니까 그거 아입니꺼 안 먹힙니까 그냥 먹어도 되요 작아졌어요 그냥 다 먹는데 계속 있었대 그 암마로 자기가 먹어야 돼 이거 한 분이 자기가 생산한거야 마른거야 이거 노지네 노지 응 하수가 아니다 하수를 이렇게 클 수가 없거든 노지 노지 저는 진짜 농터지지 않은 사람이야 응 농도 준 사람이 나한테 준다고 한 10개 좀 주더라고 나 이번에 10월에다가 단어박 심어갖고 이만한거 한개 이만한거 두개 뭐 단어박 음 없었어 한 20개 땡 없어서 시야 3천두개 해갖고 이 새끼 어디있으면 30개 해갖고 시야 3천농 갖다가 한 2만원 만들었으니까 괜찮지 장사 된거지 하하하 에? 없어서 삶아서 한번 먹읍시다 아니 그니까 치고 가야 먹지 응 거기서 샀고 거기서 가야지 그래 한번 합시다 여기 치고는 우리가 이제 행위만 하고 맨날 불쩍고 닦고 하니까 사는거 같으지 그 1년만 놨더믄 그러면 완전히 폐에요 폐야 원래그래 6개월만 날도 폐가 되어보지 롤ains 뿌리여 Shiva 이렇게그러져요 . 앗 뿌리 3만원 이젠 Richter 10개 얇는거 아니고 1ck 미세대장 잘 안매 와...뿌리! 진짜 어디 갔는데? 어?